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따라하세요 저는 지금 몇천명 몇만명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자 빨리빨리 오늘은 한국분들이 이 10단어를 제일 bottom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웃겼죠 지금 제가 발음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발음이란 단어를 bottom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너 bottom 왜 이렇게 이상해 그러면 너도 이상해 인마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첫번째 단어는 pronunciation입니다 동사 pronounce인데 pronunciation이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게 뭐냐 영어로 배울 때 그러니까 이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인데 한국어 선생인데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bottom을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사는 pronounce이지만 명사는 pronunciation 따라해보세요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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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요 이 숨이에요 숨 그래서 breath 명사죠 breath th 바르면 한국분들이 진짜 많이 안해요 이 th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빨 사이에 토끼 이빨을 혀 위에 얹히고 낀 상태 중간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th breath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안하면 breath 이렇게 하면 가슴처럼 들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너 만약에 숨 얼마나 참을 수 있어 숨 얼마나 참을 수 있어 그러면은 how long이죠 how long 할 수 있냐 how long can you hold 라고 합니다 how long can you hold your breath 그쵸 how long can you hold your breath 근데 그렇게 말 안하고 th 바르면 how long can you hold your breath 그러면은 얼마동안 가슴을 들 수 있니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그리고 뭐 네번째 여덟번째 이런것도 할 때도 th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안해요 그쵸 많은 분들이 안해요 그래서 우리 인디펜덴스 때 독립 미국이 독립했을 때 영국에서 we say July 4th 근데 July 4th 이러면은 어색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force는 힘 아니면은 star wars에 나오는 may the force be with you force가 다양한 뜻이 있지만 force하고 forth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번째 아니면 4일 7월 4일 The force is with you young skywalker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us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May the force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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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이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에이프 근데 이거를 에이스라고 하면 팀의 중요한 에이스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이 이렇게 해서 에이프 에이프 좀 이렇게 에이프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프 좀 올리세요 에이프 그래서 열 번째는 텐스입니다 텐스 오케이 텐스 그래서 텐스 이렇게 하시면은 긴장감 아주 지금 뭔가 분위기가 살벌한 The atmosphere was very tense 아주 살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텐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텐스 And we had experienced a very tense situation the month before the coup 텐스 시추에이션 the month before the coup 텐스 시추에이션 the month before the coup 그 다음에 이 단어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은 사이콜로지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사이콜로지 뭐 괜찮아요 뭐 알아듣겠죠 문맥이 특히 있으면 뭐 심리에 대해서 뭐 벌써 얘기하고 있으면 하지만 제대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제대로 하면은 혼동 안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하니까 들을 때도 원어민이 말할 때 잘 알아듣을 수가 있습니다 자 anyway 사이콜로지가 아니라 강세를 어디에 줘야 되냐면은 사이콜로가 아니라 사이콜요 카어에요 카콜러지 근데 웃긴거는 사이콜로지인데 이거는 뭘까요 사이컬라지코가 아니라 사이컬라지코가 아니라 사이컬라지코 라에서 강세가 있습니다 psychological. 그래서 psychol 가 아니라 psychol. 첫번째 단어는 psychology. 두번째는 psychological. 를 준비하기 때문에 칼을 끝까지 안하고 잠깐만 하는 겁니다. psychology. 두번째는 psychological. 러에서 강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good 이렇게 해가지고 good good job 이렇게 하지 말고 o 가 있을 때는 재채기처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따라하세요. 저는 지금 몇천명 몇만명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자 빨리 빨리 good. 그러니까 천장 위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청장을 good good 이렇게 힘을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청장에서 good 근데 우리 액션은 위로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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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od good이 아니라 good 그래서 o 가 있을 때마다 발음을 재채기처럼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쳐다봐가 영어로 look 입니다. look. look 이게 아니라 look. look는 사람 이름이에요. luke i am your father. asmr 곧 만들거에요. what about the voice thingy there? luke i am your father. look. look 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발음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발음을 잘못하면은. 제가 미드 영상을 두 개 보여줄 텐데 발음을 look 하고 luke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look where are you going? open more boxes. i oh you said look where you're going didn't you? yes. every time you say luke i think you're saying look i don't hear the difference it's not that hard one is my name one is not your name stop kidding around and luke luke i i get it luke sounds like luke. yes thank god i've been carrying that one around for three years. the good news is we never have to come back here. i can't watch. look. i guess i said luke you told me already i did it right. look. if we can salvage it up. maybe we can salvage it um 미귿 으 니은 문 그래서 그 할 때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워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워 워 워먼 워 몬 워 몬 워 몬 워 몬 도 아니고 워 몬 워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워 몬 아 M-A-N이고 그 다음에 복수는 M-E-N 인데 스펠링이 여기서 다르니까 여기 끝에가 다르니까 거기서 다를 줄 알았는데 앞에가 다릅니다. 복수는. 그래서 이거를 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위민, 위문 이러지 말고 빨리 그래서 워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노래할 때는 좀 뭔가 문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한국분들이 많이 발음하는 먼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는 우리가 워멘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분들이 발음하는 것처럼 먼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Pretty woman 이렇게 해야 되는데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예를 들어서 그 에릭 클랩튼도 있죠. Tears in heaven. 해번이 아니라 해벤. 해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하시면 좀 있어버릴 겁니다. 너무 또박또박하지 마시고 If I saw you in heaven 이렇게 하지 말고 If I saw you in heaven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Because this is real English. Alright so Thank you guys for listening to Kyopo TV And I'll catch you guys next time. Peace. Yeah uh Here we go We'll 영어는 김교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Yo Yo Yeah uh Here we go We'll 영어는 김교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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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a There we go Okay I